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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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J분이세요? 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서울에도 오셨어요? 네. 소개 좀, 잠깐 해주면 안 돼요? 소개요. 이쪽이요. 안 돼요? 알겠습니다. 네? 어디냐고요? 지금 30분 전이에요. 방금 30분 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? 네. 제 이름은 이투스입니다. 보이시려나? 여기 있습니다. 여기서 방송 안 된다고 하던데. 네. 신선해서 켰는데. 네. 저는 디젠인가 보네요. 디자인이요? 디젠, 디젠. 디젠이요? 어디서요? 디젠, 집에서 하는데. 하여튼 시청자가 안 나와가지고. 저는 약행으로 바꿨어요. 얼굴 없는 약행. 이런 스타일로 가가지고.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. 시끄럽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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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